여러분이 참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한계가 있어요. 전지전능 하시다고 하는데 이 애고가 하는 짓거리를 못 막아요. 이 애고를 따끔히 꾸짖어서 요즘 체벌금지법 하는데 체벌을 허용하더라도 한번 고쳐놔보세요 해도 애고를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죠? 애고한테 자유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참나는 인과 법칙으로 답할 뿐이지.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만한 벌을 받게 하고 복을 지으면 또 복을 받게 할 뿐이지 인격이 아니니까 너 내가 하지 말았지 뭐 할지 이런 말 못합니다. 참나는. 여러분 참나랑 살아보시면 알죠? 참나가 이렇게 조건 조건 여러분 안에서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신들리신 거예요. 혹시 누가 조건 조건 자꾸 얘기하면 신들리신 겁니다. 또 다른 애고가 붙은 거지 참나는 인격이 아니에요. 참나가 인격으로 느껴지신다. 여러분 뭔가 신붙으신 거예요. 빙이 되신 거예요. 참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애고한테 그렇게 사람처럼 느껴질 수는 있죠. 내 애고에 자꾸 아니 깨워만 있으면 사랑하라는 마음이 커지니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도 거기가 조건 조건 중후한 목소리로 사랑해라. 정의로워라. 내가 어제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누가 자꾸 그러면 여러분 저기 이 계통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계통으로 가고 계신 거.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자꾸 잘못 가르쳐서 자꾸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가르쳐요. 삼위일체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가르쳐요. 그분들은 신격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만 인격이에요. 인격 있는 존재라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따로 불러주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던가요. 성부 성령한테 예수님이. 인자라고 안 해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논리 다 어디 가고 삼위일체 얘기할 때 성부 성령은 인격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성령 인격이시다. 인격 있는 우리 내면에 우리 스승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뭔 짓이 나느냐. 안에 뭔가 신이 붙어가지고 그 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령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건 저건 누가 얘기해 준다. 교회분들 간증할 때 다 그러죠. 아버지가 이러라고 했다고. 아버지가 이 교회에 지으라고 했다고.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의 소리거나 아니면 신 붙으신 겁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애고에 변화를 줘서 인격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어도 무슨 인격이 진짜 하나 붙어있다. 그건 아니라.